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구매 고객의 가격 부담을 덜고 국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량 구매 혜택 강화에 나섰습니다.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은 최대 700만원, 정부 보조금 650만원, 가격 할인 비례 추가 보조금 40만원의 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올 뉴 코나 일렉트릭은 최대 380만원, 정부 보조금 617만원, 가격 할인 비례 추가 보조금 16만원의 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일 기준으로 지자체 보조금이 확정된 제주도에서 최대 구매 혜택을 적용받아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가격 표상 세제 혜택 후 가격 대비 실구매가는 아이오니고 롱네인지 익스클루시브 2WD 19인치 모델이 5,410만원에서 약 3,731만원으로 줄어드는데요. 정부 보조금 650만원, 제주도 지자체 보조금 400만원, 현대차 할인 혜택 620만원, 가격 할인 비례 추가 보조금 40만원과 관련 세제 효과가 적용된 금액입니다. 아이오니고 롱네인지 익스클루시브 2WD 18인치 모델은 5,605만원에서 약 3,927만원입니다. 정부 보조금 650만원, 제주도 지자체 보조금 400만원, 현대차 할인 혜택 620만원, 가격 할인 비례 추가 보조금 40만원과 관련 세제 효과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류 울뉴 코나 일렉트릭 롱네인지 프리미엄 2WD 17인치 모델은 4,752만원, 3,454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정부 보조금 617만원, 제주도 지자체 보조금 380만원, 현대차 할인 혜택 300만원, 가격 할인 비례 추가 보조금 16만원과 관련 세제 효과를 종합한 최종 금액입니다. 이외 지역의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은 무공회차 통합놀이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구매, 보유, 중고차 대차 등 EV 라이프 전 과정을 책임지는 EV 에브릭 케어를 출시했습니다. 전기차 전생의 주기에 맞춰 충전 크레딧 또는 홈 충전기 지원, 중고차 잔전 가치 보장, 신차 교환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정책과 연계해 고객들의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며 현대차에 다양한 인기 전기차를 준비했으니 차량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고객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값이면 살만한데 아이온이 고륙 파격 할인 3천만원대의 산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커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